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첼리슈필 서울 지금 첫 수업을 잘 시작을 했고요 첼리슈필 부산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마산, 창원, 부산, 경상남도에 계시는 첼로를 취미로 하시는 직장인 및 성인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용감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박선미 실장님께서 이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업시간은 2시간입니다 스케일과 에뛰드 함께 연습하시고요 앙상블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도 하고요 현재 부산의 어떤 연습실 20명이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데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나는 부산에 사는데 이런 장소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첼로보이 카톡, 오픈 카톡 또는 우리 박선미 실장님께 한번 정보를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 구서동에는 나투어 뮤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을 뵈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날짜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불금 다들 불금에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할 때 저희는 불금에 첼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리슈필 서울은 월요일날 첼리슈필 광주는 일요일날 첼리슈필 부산은 금요일 7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20명이 모집이 되는 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장소는 정해지는 대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한 다음에 그곳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첼리슈필 부산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첼로보이가 직접 가서 수업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처 수업을 하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부산에 계시는 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기있게 신청해 주시고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